4단 플레이오프 첫번째 경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팀오프와 함께 두 팀의 경기 떠나보겠습니다. 킥아웃, 에페스토라, 왼쪽도의 파악, 그리고 서메 파악, 특정! 3차까지 성공시켜주죠? 오, 빠지게 됐어요! DPS 손벌!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 리바운드 알바노! 트레일러, 러쉬! 다음, 보험적으로 최진영, 45도, 림 조준, 커트! 알바노 멈췄습니다. 그대로 앨범 옆에 들어갑니다, 알바노! 나거나, 어필, 도넛 쪽으로, 데바노 쏩니다, 앨범 솔라! 박인호 빠지마 왔습니다, 그리고 쏩니다. 척, 자, 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알바노가 가능합니다. 콕백 득점, 알바노, 나거나, 그런데 러쉬의 파울이에요. 자, 지금 이 과정이 러쉬의 파울이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앨범 솔라, 손두찬, 오, 알바노 스테이! 빠른 차량혜비인가요? 저로... 아필,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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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번에 로스과 당장현대가, 로스를 겹쳤고, 솜교차, 셔타임! 자, 앞선에서 터벅아 나오면, 가도! 앤범, 더블 스킬 다, 뷔 미니, 오, 이거 들어갑니다, 뷔 소원 어이여, trze. 아, 지금... , 아, 지금... 아, 방향을... 잘 맞죠. 곧바로 쏩니다. 2점입니다. 8위가 물실을 지키고 있는 딥이고요. 그러자 타임하우스로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박목들의 출발이 좋은 원주 딥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스포를 만해야 되는 KCC 한 번에 대기 뽑았습니다. 아웃나바 상황 최주병 최주병 따라오릅니다. 특창 자 지금 조금 빠른 3점 지도가 있었는데 아웃나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실패하자 최주병의 높은 타점을 해요. 아 명이 하나는 쎄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왜 파울이 아니냐 최주병 선수가 지금 어필하면서 벤치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림도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쏩니다. 알바노 3점 주격의 3포인트. 자 타임하우 이후에 바로 성공시키는 2선 알바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쿼터부터 현실점까지 알바노는 이 심판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한 점 표현을 했었고 결국엔 아 그리고 지금 알바노에게 탱크리플 파울이 주어집니다. 자 파울을 불어주지 않는 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주병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알바노 호흡 포싱 알바노 킥아웃 코너 박인호 김영현 강산대 알바노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강산대 온벌 찰셈 캠트박스 고발선 인앤아웃 허웅이 지금 밀었는데 어렵습니다. 알바노 파울을 끌어갑니다. 자 허웅을 불쩍 아 이제 여기서 안정돼서 살짝 접촉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예 잘 참고 오 마이갓 잘 바라라 알바노 오른쪽 위딩 파워됩니다. 파웍샷 위딩 들어갑니다. 파워됩니다. 자 본인의 위리을 찬 스테이크 드리블 마주 나왔습니다. 최준영 시가 떨어져요. 엘보조퍼 뱅크샷 특정 최준영 자 지금 커버러지라는 스위치를 해드리니 피들로 죽여내고 있는 최준영이고요. 강산대 스크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바노 외곽으로 리턴 수비 날려 보냅니다. 오른쪽으로 박인혁 45도 홈바노 쏩니다. 속점 10팩 리바운드 라고나 정말 멋진 트레이저 수건을 올려주면요 속유창이네요. 그렇습니다. 한삼님 3회 8 장황 10너 점차가 됐습니다. 자유팀 성공 오늘 업계 2무도 2무도 3무로 8개를 앞선다랬죠. 그만큼 오늘 경기사 공인들이 1무대로 잘 물렸다는 질덩이도 하겠죠. 그렇죠. 자유팀 2무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단종 위치를 나왔죠. 자 옥토랜드 손이 안에서 들어갑니다. 잘라 돌아 격창력 레이옵 안 들어갔죠.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경 자 이 상황에서는 코너로 떨어져주면서 이 패스가 나올 길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자 그 움직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바노 코너 달라집니다. 패치인 샷 바닛을 서 습 자 조금 조심감이 있긴 한데 에피스톨라 파워즈비스 빼줍니다. 라거να 로크 깔끔합니다. 자 지금 라거να가 또 하나의 수요권 딥입니다. 빠르게 한쪽으로 제프 위디 원앤드 슬랩 자 열정을 풀지어 주군요 김현현이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자 오늘의 무력은 뭐 40장 승리가 됐어요. 됐고요. 최종수거 원의 95대 83 유일이 상대 아름다워 선수의 맹활약 거기에 호흡과 체중 자 이미는 로스 선수의 분전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